여러분들 그냥 이게 중국어 해설이긴 한데 보면서 그냥 저희가 말 많이 할 테니까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수 있어 저희요? 예? 와 뭐야? 대회장 잘해놨는데? 와... 뭐야 이거 야 좋은데 대회장? 뭐야 김혜성씨 뭐야? 김혜성씨 어디가? 와 뭐야 뭐야 뭐야! 와 내 B 카운터인데 F트랩이야 C 야 이거 모른다 와아 아니 그 T-형 뭐야? 야 갑자기 쏘봐니까 약간 느낌 없어져 견뎀모델인데? 아 이제 오하교부터 그만 중 빨아줘라 쟤 먼지캠 방금 한마디 했죠? 뭘 나와? 고스트바이 그치 고스트바이가 요즘 또 히트거든 오옽? 오옽? 툴트다이? 조효자 한번이다 오 시의융 잘 밀었고 마프 좋은데? 잠만 날아야 오오오 여기 콜탱 어 C가 너무 잘 밀었는데? 아 잠깐만 C를 너무 잘 밀었다 모른다 이거 응검인데 이걸 밀어 잠깐만 야 이거 나라 때문에 이거 마프 모를 것 같은데?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지금 삐침도 잘했고 이거 밀어내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A 민다! A 민다! 야 A 민다! 아 졸댔다 와 아 졸댔다 와 총은 많이 빼? 아 근데 B 민다 판단을 빨리 잘했다 저 A에 남아있는 애들 선물해야 하는 거네 이상했다 방금 와 진짜 총을 짰다 와 김나라도 당한다니까 얘 왜 이러나있노? 아 결국 당해져록 저게 님들 세계 1등 선수들도 다 당하는 게 네온 슬래딩이야 아 지금 페브라엑스 전장 D2도 이 공부지체인 이제 창전을 향해 선생님 그냥 1,800원으로 근데 1,900원짜리 총을 더 맛있게 먹었어요 저거 솔직히 말할까? 저 내용 쓰게 된 전지? 어 그 망한 사탕도 다 같다? 아 진짜로? 워 워 워 워 아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아유 많지? 해봐! 해봐! 하면 천개 쏜다 누구한테? 된다든지? 오 아이고 까윗 아 킬 빨리 뭐야? 먼치킨? 야 근데 이거 그냥 쭉 뛰어서 그냥 정면으로 틀라박았는데 이거.. 이것도.. 저 네온이 이기네? 어 안 지킨다 포탈 와! 어 지켰다 누가 이 자식아? 오 이거 잘 잡았다 어? 야 봤냐? 받겠냐? 아 여기 아직 원웨이 됐네 아니 원웨이가 왜 되는 거야? 아니 이 땐 패치전 아니에요? 패치전? 어 아 나한테 나한테 원웨이를 정말 알지 않아 덤마 패치전 거 알고 연첩을 안 했어 아니 성신이 형은 풀옵 때 써도 되지 않아요? 원웨이 되지 않나? 다 풀옵 때? 강하다 어? 띠어?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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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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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살리라고 descriptions 플리 그것이 알전 아 이거 우리 러시어스면 뚫었다 인정? 인정 아쉽냐 아니 템을 아무것도 못 받아 템이 나올 게 없어 근데 소바공 면공 먹은 건데 오우 서유정님 선택 오우 오우 오 좋아 야 막내 지효가 잊어줬어 얘 둘이 동갑이야? 아니? 원태가 형이야 원태가 형이야? 어 와 이거 이 형이 ㅈㄴ 어리네 그래말아 우리 막내가 ㅈㄴ 어리긴 하지 살아있고 남아있고 와 치 들어간다 와 좋다 마인드 프리 좀 빠른데 오오 오 안다 안다 잘 떨어졌다 이거 아 안다 안다 날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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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포켓이크 그냥 춤을 차서는 그냥 X자로 그냥 겹친 다음에 뒤통수 깨어버리는데? 네온은 상대 많이 해봤네 네온에 대한 대첩법을 확실히 알게 알고 있는데 와 포켓이크는 잘한다 오 이케 형만 가도 사실 바이퍼 월이랑 그것 때문에 무조건 젠지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바이퍼가 선달에 어떻게 처리할지 알고 있네 정확하게 그냥 앞에나서 타겟도 들여서 쩔지라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와 좋다 아 오케이 와 너무 잘 쳐보셨는데 와 이런말에 이런데 나라는 조금 아쉽네 네이크니가 정말 잘하네 나라 네온 버키가 좀 아쉬운데 계속 리콘이 저 리콘 진짜 사귄가봐 형 젠지가 두 번이나 지켰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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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 김나라 너무 잘 팠다 거기 사람 안 돼 아 잠깐만 김나라 아 잠깐 뭔가 이렇게 무겁냐? 아니 살이 쪘는데? 지금 시속 좀 많이 느린데? 포프 안되고 위에다가 와 더바이 이제 습 갖고 가는 건데 이거 트랩이 두개여가지고 더바이 사이버트를 맛있는데? 너무 좋다 와 오겄다 오케이 들을 때 저트랩 펴야겠다 오 상황이 나오지 아 꼬시면 되는데 X됐다 역습 간다 오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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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게 어? 썸띵 대 카로는 카로는 이게 무조건 이기는데? 와 썸띵 C로 바로 뛰는 거 봐라 썸띵 카로는 카로는 무조건 이기어 상상상 등 빨라 어? 깜짝이야 오가 아 썸띵 Z였으면 잡았다는데 와 썸띵 지금 카로는한테 1대1 클러치 두 번 당했어요 바이퍼라서 5점만 따도 와 마프 스모프 디테일 드렸다 오 뚱쓰? 오 잘 치워줬고 와 기어리 진짜 무조건 맞은 와 와 마프 와우 와 오 와 와 와 와 와 와 다자로 망치킨 택수는 재주자 정렬 차 오 삼팡 오 삼팡 고감도 삼팡아 이제 1대1? 1대1 삼팡 1대1 텍스처인데? 텍스처 와 내가 설받고 1대1 지면 내가 개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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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잖아 확실한 군띵이 형 1대1 3패 진짜로 1대1은 절대 안 진다 그랬어 설받고 나서 종료 탈쇼올 라이 진짜로 탈쇼올 라이 아이고 와 내 뇌을 쓰는 거 배드다 아쉽다 아니 팬텀을 써야 돼 이래서 어? 어 잠깐만 공 좋아요 진탕 너무 잘 넣어줬다 이쁜이 와 마프 형 탭 안 하는 거 딱딱하고 다 보이죠 하하하하 죽이고 싶다 확인했습니다 죽이고 싶다 탭하셔야 됩니다 PRX의 마인드 프렉션스를 죽이고 싶다 발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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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짜증난다도 아니 진짜 살인을 하고 싶다 이거 쏘아치킨 안돼 오우 아우 아 근데 형물씨가 1대1을 존나 잘 이겨지는데 오우 어리다 애이미 너도 저렇게 쏘잖아 아이 난 우윙 한번 다쳐 rhoi 노련한 때 찡이 레이즈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게임 구도가 아예 갈라질 것 같은데 한 폰에 A 좋대 다 같이 끼워가는 느낌 잠깐만 이거 리테이크 되나요? 준비한 거 있나? 레... 레이즈의 원보 살아있고 월에 블라에 헤븐 많이 떨어지기밖에 없어서 오 헤븐이 높여! 아이고 오 잘한다 이 크리가 잘하네 아니 근데 이게 에이소 킵컨택을 아마 안 당해봤을 거야 와 이거서라고 아니 썸띵이 형 왜 계속 넘어 진짜 와 피 많이 갈았어 피 많이 갈았어 오 1대1 이게 1대1대? 저 기틀에 넘어갈 수 있지 않냐? 어 뭐 할 수 있어 어 아 들어 못 들었나? 아 안 당은데 아아아아아아아 와인드프레기 피 1로 산게 그냥 되게 크다 아니 제트도 브릿지 스터널 받고 가는데 이 새끼놈 제트랑 브릿지가 합쳐있다 한켜리기 아 지가 지 딱 지가 가고 하잖아 지금 개상이라지 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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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약간 완전히 그냥 나 맞네요 검진상 안되겠다 가라지 가라지 속 들어야겠다 응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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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텬다 절대 안 올라가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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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잠깐만 이게 비겨진다고? 어 1대1에 아 잠 와아아 와 와 벽샷인데 벽샷? 와 근데 카론 형은 여전하시네 여전하셔 가론 형 아 와 와 야 이야 어 뭐야 언제 들어왔노 잘 먹었는데 와 와 와, 심연히 편링댕 와, 미치 아, 안되겠다. 이 새끼 알았다, 딱 알았다. 덴벗과 하고 잘해진 거지. 덴벗과 할게, 내. 야, 머리 때리거라. 머라카랑이 딴 데를 약간 부담속기 안하나보네. 아니, 이마가 보여야돼, 게이머는. 네온공, 네온공 리테. 아, 근데 이거 슈퍼폴이 너무 좋아, 폭탄. 챔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와, 조였다. 야, 이거 어쩌냐? 와, 트랩도 있어. 야, 포세이큰. 와, 근데 저 스파이크 트랩 되게 지렸다. 저게 킥인데? 아, 알람부터 바로 걸렸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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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도전을 안 지네. 이게 근데, 베리안 깨쳤을 때는 바이퍼로 막아진 템포였는데, 네온으로 오니까 바이퍼로 못 막네. 그래, 킬로도 안 막혀져. 그니까, 바이퍼... 바이퍼 킬 줘, 이 장판 데미지... 터지는 게, 0.3초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걸로 안 막혀. 오! 오! 와, 쌤댕은 팀이 같이 있을 때 더 강해지네. 제 Akweb은 밸런스 잡혔어. 오! 오! 1명! 하나! 너는 왜 이렇게? 5? 야, 너는 시간 없는데? 피가 왔어요! 피가 왔어요! 와, 온몸이 오우 리콘 깼고 스탑 맞았다 하네 우리 와 너무 잘했다 4번 크랙 좋댄다 저 키게? 일러 까면 타야지 와 이걸 셔티를 좋아해 환민주 1점이다 오우 귀여웠어 야 블라티피가 킥이었다 바이퍼소바가 1을 막을 수 있나 잠깐만 소바? 키소바 시켜먹어야겠다 들어올 때 오 못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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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바 엄청 잘했다 진짜 레전드 크랙이였다 오 잘했다 와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왠지 와 오 오 야 방금 거 무조건 킬각이었는데 그치? 오 오 재밌네 오 오 오 테크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텍츄르 이러고 이제 어비스 아스트라 우맨으로 개표이겠지 이럴 때 넘어주네 저거인가? 와 개잘 버텼다 와 10프렉 했다 잠깐만 크랙? 크랙? 아 왜 저래 우와 와 아 또 많이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와 와 와 와 와 파우처에 띄는 중 자, 다음은 3몇봉 진지엔 유판관 이큰아 좋은 설 하긴 했는데 이큰아 이거 슬라 안 긋냐? 이큰아 슬라우 안 긋냐? 스모크 이제 도울텐데 마프? 진지엔 소부소 진아유의 총 깍냄초 다시 잡아라 다시 잡아라 그, 보이수, 수, 산사 와? 와 띄는 대기 어~! 스팟 드럽된다 아니야, 이거 알거 같아 안 본 거죠? 틱 schwierig 해보내요 내가 보기에 알았던 것 같아 미드에 수바가 나온거에요 처음부터 다 갈 것 같은데 이번엔? 나노 좋아 와 죽은데? 안올려! 안올려! 아! 하나! 됐어 됐어 끝났어 와! 와! 봐봐요 언제 판노? 바퀴벌레 같은 새끼 저거 된다 암 텍스쳐 와 이걸 이겼네 근데 방금 김나라 표정 보는 사람 뭔데? 나만 봤어? 스프레이를 그릴 때 봐봐 이거 한다 봐봐 어.. 관중에서 봤을 때 김나라도 사람입니다 쟤 쓰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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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된다니까? 아니 드론이 너무 짧고 위에 있는 애들이 못 잡잖아 아 너 쟨지 보고싶어가지고? 와.. 무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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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드론 없는데 너네 C 보대체 어떻게 할건데? 와우! 구샬! егод지 아니 오맨이 왜 이렇게 마샬 들고 있으면 존나 열받냐 그냥 하핳하핳하랴 에이 사물수가 없네 오맨이 마샬 들고 있는걸 아 내 조합이 되게 신선하네 신선 안한거거든 어!! 아아 아... 어 그래도 하자 잡은계어리네 진짜 릴밍도는 불가능합니다. 후에 멈추린다. 와우. 얘네도 그거구나? 두 스묵에 두 센티? 퇴한 엔. 퇴한 엔. 퇴한 엔. J. 퇴한 엔. 퇴한 엔. 퇴한 엔. 퇴한 엔. 멈추린다. 그거 하려고 했네. 박강민. 퇴한 엔. 저 닌자 제피주는 이제부터 우리 박강민 하다로 봤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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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느낌으로 러쉬. 어 좋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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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드를 못하는게 좀 아쉽긴 해. 음. 오우. 오우. 징. 오우. 이거 한 번 해주는데? 어? 징 표정 그건데? 알렉스 형이 좀 뭐라 했나 보다. 징한테. 돈 다음 라운드 5700가 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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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특히 이 코 때 근데 레이나 눈총이 좀 뒤꺼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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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마프. 요. 깔끔하냐. 아. 진짜 우리 팀만 봐도 진짜 우리 팀 다 시X. 발발샷 때리네 보면. 우리 팀? 응. 전체적으로. 난. 난 그렇게 총 안 썼는데. 너 개 덜덜샷이야. 뭔 소리야. 아니야. 전. 근데 스카이 원 척 후하면 안 좋을 것 같긴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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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복시 나잉? 오. 맵인거 알았다. 오. 에이 안연들려. 스누그 풀링. 오태화상범인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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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복시나잉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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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 쓰던가 폭신! 아 진짜? 아! 깊다! 아... 김가라 간 거 같은데? 나 왜 살았어? 야 찡 부비 안 불려줘? 와! 오 와! 되는데 되는데 대왕 맨? 야 근데 왜 이렇게 요맨이 제일 아파 보이냐 총이? 야 요매이 형님 존나 존나야 쏜다 이게 살짝 예전에 비전 스트라이커즈에서 누가 제일 아픈 가요라고 물었을 때 놀랍게도 BS 글루가 제일 많이 나왔던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와 그냥 이렇게 그럼 죽어야지 저렇게 오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긴 해 한 번 더 건다고? 말로 꽂았어 어 잠깐만 네? 뭐야 뭐야 티베킹하는데 티베킹 티베킹 뭡니까? 티베킹 뭡니까? 징징이라며? 아 요맨이야 아니 근데 요맨은 왜 이렇게 잘해 뭐야 티베킹 어 이러면 템포 빨라지지? 어? 잠깐만 야야야야 너 이거 TP 못하는 거 아니야?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야 야 야 궁 들어간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맨도그저가 어허헠! 한 폭진아인! 어어 잘 돌아갔구면 아아아아아아 원태형 몇 킬 가나요? 야 군태이 들어와? 저지? 스모크 안에서 한 20초 있었던 거 같은데? 아스트라 스모그 하나 돌려놓고 그 다음에 오맨 스모그를 원스모치던데? 오오오 벤트2A? 오맨 주인은 좀 새롭네 오오오 오오오 아아아아 한 살만 젊었어도 으멘카 런 으멘카런 1, 2등 듀오 오? 유카? 오, 봤다. 오, 봤다. 와, 쓰이 정신 나갔네, 지금. 와, 왔다, 왔다, 왔잖아. 아, 못 봤나 봐. 오, 왜 이렇게 죽을 눌러? 아, 멀리 맞았는데. 아, 멀리 맞았는데. 아, 깜이죠. 지로드로 박수면. 토탄이 존나 머리에 잘 박혀서 그런가 봐. 와, 던져먹고 도망. 날끼한데? 다 건져진다, 다 건져진다. 이 큰형 저 뭐해? 이 큰형 사설이 별로 안했나 본데, 저 자리? 오, 오, 이 큰형 다 죽이는데? 오? 오, 이 큰형 다 죽이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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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잠깐만, 저 자리 클릭. 아, 오, 이 경기 그만 봐. 이 경기 그만 봐. 아, 잠깐만. 인파 구라쳤네. 아, 아 씨. 야, 이 큰형이 나 품 안 올리니? 품 안 올리니? 얘들아 품 안 올리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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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깨하다 이게 되네 이게 돼 속부 정재성 삼합 나일라 셰프 사고 이플레이 좋아하는데 야 야 잘 상닿는다 조전 잘하네 저 플레이할 때 제트가 사긴가 보다 속아 말고 제트야 흐흐흫 한 명만 잡아도 이길 것 같은데 저번 필수랑 똑같네 다 순살이야 오맨 빼고 오맨이 먼저 온다 근데 야 김낙연 다른 포지션은 반전 엔트리는 개 역겹긴 해 어디에선 제크나 레이전단 말이야 하지 말아 모르는 게 뭐해줄게 아 아 신이 살아났네 와 나간다 이거 나간다 이거 나간다 이거 나간다 이거 나간다 와우 와우 머리 사이로 꼬마리 헤븐 덮치기 어 이러면은 잠깐만 개할만해졌는데 내가 가디언 아울러로 이거 스팅어 내자로 어떻게 뚫어? 그러니까 리테이크 어려운데 이거 와 뭐야 어 뚫어 뚫어 뚫어어어 와우 어 김나라가 1이다 아 아 어떻게 해 둘 다핀 둘 다핀 둘 다핀 툭툭 원테는 클래식에 노가빠네 슬프게 와 아니 헤드를 갔어 헤드를 갔어 아 안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와 이거리기들 네 여러분들 보셨죠? 아울러 두 자루면 이렇게 스노볼이 구르는 겁니다 오 울찍인데 울찍인데 와 아울러 오 너네 아울러 맛있더라 너네 아울러 맛있더라 오 아 대사? 와 총상 좋다 잘한다 고고 고고 깰깡 깰깡 원테팔 스킨 느낌 있는데 깰깡 깰깡 오퍼 보여주고 겁치기 예 예 와 와 아 느꼈어요 오퍼 야 잠깐만 왜이날 와 와 오 야 싸움 싸움 왜이렇게 길어져 쇼팍 개잘간다 요맨 쇼팍 개잘간다 요맨 와 자리 너무 잘 먹었는데 마크 네 오 오 오 아 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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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근데 이게 봐봐 네온이었으면 진작에 저거 잡았다니까 이미 죽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요맨 이거까지 해줘? 한번 보여주던가 보여주던가 한번 보여주던가 아 아 아쉽긴 하다 흫 아 변상범씨는 이게 오 오 오 온태랑 스테키스를 합쳐야지 아무래도 진 아니요, 끌어사뿐 근데 나만.. 나만.. 막 성신 성신 이거 나만 들려? 아 나 정말 들려 짝꿍 들려가지고 이거 뭔 뜻이야? 성신? 성신 스폰서 뭐야? 어쩔래? 아 그러니까 이거.. 요즘.. 뭐예요? 우와.. 되겠냐? 이건 에바가 아닌가 완전히 에바가 맞지? 아 탑에서 머리만 준 거구나 진짜 이거 원태형 1대1만 만들어줘 진짜 조금만 교환 잘해가지고 원태형 1대1 이겨준다 아 이미 포스트 플랜 하나 빠졌네 와 잘했다 원치킨 하나만? 아.. 야.. 아.. 저게 있어? 저게 있어? 어? 어? 그래? 아.. 말하러 말하러 치소스 이정까지 승괴 부결 승괴 부결 승괴 부결 승괴 부결 승괴 부결 승괴 부결 들어왔고 어? 어.. 피벼 피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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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잡아서 큰일날 뻔했다 어.. 수 잘 줄였는데 이거 눈치 너무 잘 채는데 히어렉스 히어렉스 이런게 좋다 히어렉스 히어렉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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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 쌍년박이니까 게임 짜증난다 그냥 보는 데 그냥 과이퍼 아스트라 끔에다 끔에 어.. 엄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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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냐 그냥 워우 육맨 아.. 근데 해지되는데 아.. 아.. 육맨 스태빙도 잘했어 워우 육맨 육맨 부족한게 뭐야 와.. 육맨 PK임을 가진 못했다 아.. 오.. 야 이러면 스태빙 왜 이렇게 잘 쏴? 육맨 똑똑한거지 아니 요즘 행사님 화가 더 많아졌어 그까 뭔 소리야 나 화 안 내 짜증내잖아 관련된다 형 기분이 태도가 되서는 안돼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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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텀 써야된다니까 버비스도 펜텀이야 펜텀 써야돼? 어.. 알겠어 이 게임에서 단 한 명도 펜텀을 쓰고 있지 않은데? 그니까 여..여기는 10명 좀 아쉬워? 응 결국에.. 결국에 이겨 펜텀 쓴 팀이 이겨 진짜로 근데 원태 형한테 펜텀을 권하는 사람은 없겠지? 원태는 실제로 펜텀을 썼었어 많이 아니 스모그 크게 똑같나? 응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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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와.. 와.. 와 담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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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했지 결국에 펜텀이라고 네네 나랑 살랄복풍이었는데 뭔 개소리야 응 어.. 비드 전진 나와봐 야 살인마 출동 좋됐다 통 꺼내들었다 지금 어 좋됐다 이거 이거 누가 하나 죽는다 저거 어 근데 열리긴 했는데 이거 역습가차킬 것 같은데 그래? 야 쟤네 조합이 역습이 좀 세 생각보다 원태형은 일단 베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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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하지만 나 김원태인데 원태형 또 해주나? 이거.. 이거 해주면 인정인데 저 빨리 잡으러 갈 수 있나요? 아.. 안될 것 같은데 맞다 아.. 와.. 와.. 요 룸 쓰고 B 찍으면서 없어 없어 사이트클 그냥 들어와 비닐텟 아 리콘 좀 아까운데 이거 오.. 크다! 헤븐 먹었어! 와우! 와 굉장히 좋겠다 연장 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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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 왜 못해줘 이것도 결국 연장을 와가지고 또, 또 이기려고 그러네 와우! 와우! 한칸 한칸 밀고 들어온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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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백사설이잖아 봐봐 내가 말했지 팬텀 쓰면 이긴다고 어? 팬텀 쓰면 이긴다고 또 이렇게 14 대 12로 이겨줘 또? 형 원태도 저기 아 원치킨도 저기 쓰는데 그래서 이걸로 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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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게 뭐야 저거? 왕라스 아우 medical 놓쳤다! 어! 어! 어? 오! 어구! 오! 깼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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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리버리 아 죽었다 와 케첩 너무 많아야겠는데? 요맨 이것도? 와 이걸 16대 14로 이기는 거라고? 시퍼플 지금 원태 서 있는데 봐봐 아 근데 먼치 잘해도 좋은데? 와 여기 하나만 오늘 걸렸네 어 느끼 들어왔어 잠시만 와 담맵이 이기겠네 팬텀스에게 이팀이 이긴다고? 넌 이제 아가리 닥치고 게임 말겠어 아 이거 벤덜산을 쳤어 요 어? 야 맞았는데? 잘 번졌다 어? 이제 1라야? 괜찮아요? 초반에 러쉬로 빌드했으면 좋겠네 계속 이 트윈트를... 오! 네? 왜? 아 근데 균띵이가 안 돼 이거 잘 질러주긴 한다 한 명 죽이고 한 명 깬 거 같은데? 어? 야 A 감 죽음인데? 얘 드론 없잖아 진 걸렸고 어우 맛있게 걸리네 근데? 램프도 막혔는데? 이런 메인 가야지 노 타이밍인데? 가야 되는데? 오케이 얼마나 건져 볼래? 요! 헤븐을 가? 바프? 와... 트랙이 왔다 어 잠깐만 와... 왓 더 퍽 오케이 한번 해줘봐 슈퍼루키 요! 이게 펜터? 어? 반응 보소? 요맨? 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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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오! 아... 원탠 가라? 마카롱? 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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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탠 방금 차시랑 무빙 좀 약간 말린 무빙인데? 그니까 바로 나가자마자 썼어야 돼 원탠 같으면? 와 한번 더 박는다 그냥 이 코트에 박네 와 네? 와 되게 맛있는데? 와... 와 너무 맛있게 먹었다 와 너무 맛있게 먹었다 야 피할 때 오다가 바이 형이네? 바이? 바이? 바이 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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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이 형이야 아 바이 형? 저 보고 있습니다 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데드킹 보신 아이엠 선수들 한 분 킥도 갑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형 저 제가 먼저 제가 먼저 쳤습니다 아니 경기에 집중 안하고 채팅했는데 했어? 정연아 예? 아니 저 저 보라이가 지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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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렸다 23초인데 어떻게 할 건데 아 플래시?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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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밟았다 하하하 와 대체 조합 정석 x2 정석이다 약간 젠지. 이럴 때 센티넬인데 서로 바뀐 느낌이잖아, 지금 쟤가 어떻게 날아온거야, 지금? 뭐야? 바로 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와, 맛있다 이야 뭐야? 뭐야? 뭔 일이 있었어? 뭐야? 만츠가 그냥 매일 저지로 그냥 다 두들겨 폈어 근데 저 피아렉트가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 궁금해요 물어봐봐, 인스타 게임 해가지고 아니면 그 세레나님한테 했던 것처럼 디크치죠 와, 원케어 뭐야? 뭐야, 또 뭔 일이 있었어? 어, 애프겠다 어, 애프겠다 우와 아니, 가능? 우와, 가능? 살아나, 살아나, 살아나 역시 팬텀 팬텀 재성아, 죽어주냐 혹시? 썸띵한테? 진짜? 우와 점픽 땄는데, 썸띵이? 근데 에이맨, 에이맨, 에이맨 잠궈야지 이거 에이맨, 에이맨 에이맨 잠궈러 가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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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거 찍히면 진짜, 죄송해요, 나쁜 사람 에이맨 에이? 아, 그렇다 근데 한 명 더 한 명 더 흠 흠 들어왔다 응 따라 됐냐? 사이즈원 잘 어울려!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 오 2명은 15살 수단 와 뭐야 얘 뭐야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늘로 나는 상상을 했다본데? 어 뭐지? 존나 맛있다 와 근데 그냥 컨택 싸움을 안 진다 아 쩝대 좋고 징 또가? 와 와 JJ 와 JJ 좋은데? 얘 봐라 얘 봐라 나 카론인데 인텀이어서 졌는데? 벤델 잘 쓰다고? 예? 피 1이면 안에 들어가 사우나 밖에 사우나 뭔 의미가 있어 그냥 저가 아 근데 세이브하고 재성이 총 쏴 줄 생각은 없나?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 뭐야 이 존마스 형 미친건가? 맛있다 와 세트를 잘 뜬다 썸팅에 내 자신감이 드린다 저를 맛보세요 피킹 뭐야 근데 로터스 때랑 똑같다 썸팅형은 1대1 컨택이구나 그걸로 6란을 땄어 컨택해서 따면 이기고 못 따면 치고 그걸로 6란을 땄어 그런데 지금 6대4할 어? 어? 저게 6할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거지 오와말 오와말 오 신나발 아 아까 어떤 오와말 트우기 힘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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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우기 오와말 네? 오와말 오와말 됐어? 와... 이 새끼는 진짜 월클이다. 와... 다 바이 역장 무너지겠다. 진짜 별들의 전쟁이다. 감시 하나 한 명 잡아야 돼. 안 돼. 뭐야? 뭐야? 이렇게 꿀 맞아? 아니 왜 이렇게 맞아? PRX에도 왜 이렇게 저를 맞춰? 뭐야? 와 근데 저 높이 있었는데 좋네. 뭐야? 뭐야? 저걸 땄다고? 뭐야? 저걸 땄다고? 깜짝이야. 내가 잡은 줄 알았네. 아 진짜 얘가 잡은 줄 알았네. 뭐야? 저 반샷 맞았네. 반샷이야 반샷. 어 반샷. 오빠 젖 된다. 게임 잘 같잖아. 어 얘는 센티 없으니까 그치? 과감한데? 과감한데? 와 너무 잘 팠다. 와 근데 백사 들어가고 A 출발한 다음에 B살. 와 개큐렉이다. 와 걸린 것 같은데? 와 여기까지 있었던 건 몰랐겠지. 사이프 혼전 줄 알았겠지. 어 좋은데? 전략? 내 페이퍼레스가 되게 스택송 플레이 많이 하니까. 얘 얘? 어 이러면 A로? 어 이러면 A로? 어 이러면 GG가야지. 멀티가 가 afflict지? 오오오오오오옥ha 어 영문.... 영문 형 영문 형. 영문 형 은 이런 거 안 줘 imma. 서른 살이야 이 자식아. 앟 너 쎸ν pragmatic 냄새 맡았어 이거. watt ents으면 뭐 할 건데. 내가 코에 휴지 꽂았 네 지금. 지금 코에 휴지 꽂았는데 인마 나 영문이 형인데 인마 오 영문이 형도 높은다 아 나 텍스처인데 나 카론이고 아 근데 이게 썸띵 그게 있다 텍스처 만나니까 에임이 흔들리네 무섭거든 오 좋는데? 아 찾았어요 와 이게 사람? 지내버리기? 와 자 여기서 와 와 뭐야 야 나왔다 2차 와 9차 저리에 수영찬! 저만은 피해 그래서 피해 마셔먹는 거 좋다 힐할 상황이 없는데? 또 흔탄! 또 흔탄! 또 흔탄! 다이쉬아 또 흔탄! 클래식 칸드가 안 맞나지? 근데 이거 드라이 근데 이거 드라이 한번 더 가야지 드라이 한번 아이고야 에이맨 닦였다 팬텀인데 그치 그치 이건 팬텀이 팬텀이니까 가능한 거야 오! 근데 PRX는 저런 것 때문에 스노우볼이 구른다니까? 스카이한테 궁을 주잖아 이게 스노우볼이 구른다 봐라 램프 가는 진시 팬텀 제체사는 2루 2루는 가냐 진시 팬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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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anter 성탄이 형 어떤 사람이 폭구 욕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가 뭘 알아? 라고 전해 달래요? these alone wars 아니면 got it 间 estar 아로 태워라 야 살아 B맨 3명 집지었는데? 캐치 당할 것 같은데? 와 역시 이게 팬텀이야 징 어그로 너무 잘 끌어 요맨인데? 잘하는데? 오늘은 몇 점까지 주고 이길라나? 형 짝 값 가디언 존나 사는데? 짝 값 가디언을 사야 된다니까 정한이 형의 아들 아 근데 내가 큰 값의 쉐리프는 내가 쓰면 병신하는 거 알겠거든 근데 짝 값 가디언은 진짜 살만해 아 싫어 아 진짜 이겨주는데 왜 이게 아니 미인게 뭐야? 먼지캔? 방금 포제이크는 그냥 뭐야 홀린 듯이 나오던데? 아 나온다 와 이 스팅어를 사야겠네 스팅어가 게임이 되겠네 어 어쩔 건데 또 나와 이 새끼야 지지나고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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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뭐 무한리필 간장게장 무한리필집이다 총 존나 나온다 정정지지 너희들 4개 저 다있어 나 비통이 어떻게 할까 나 민준 피해다시오 두모 조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우와 우와 점프샷까지 야 반샷 맞았어 점프샷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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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킹이 최고의 선수다 와 야 씨 이게 작아? 악마새끼 성탄이 형 근데 안경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썸킹이 형은 그냥 등 긁는데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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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와 이번엔 쟤는 이긴다 그냥 아 이번엔 젠지가 간장게장집이었어 아 아 X됐다 이거 악마 들어갔다 지금 간장게장 아니고 간장게장 뭐 아 근데 내일 못 먹으니까 저 갑자기 배고프다 변장 원테오 제발 나이스 와 위에 와 위에 찍혔다 자 우와 왕 제발 영문이 형 밴덤 2명? 팬텀 두 명은 질 수가 없어 팬텀 두 명은 질 수가 없어 진짜 용문이 형 이런 싸움 살짝... 아쉬운데? 쌍 팬텀인데 쌍 벤달? 오 타이밍 좋은데? 타이밍! 알지! 팬텀에 담았다. 벤달이었으면 놓친 거 알지? 아 근데 그건 인정. 진짜 놓쳤겠다. 벤달이었으면 근데 클로체이신 다바이 병장? 다바이? 어? 뭐해? 아니 뭐해? 팬텀이야. 괜찮아. 괜찮아 임마. 아 진짜... 좋다. 기뻐했네. 오늘 딱 10점만 주기로 했나봐? 젠제들끼리. 맞아? 어. 어? 아 뻥 맞다. 우와! 빨린다! 빨린다! 두 명짜랬다. 오오오... 레이지램프 개사기인 거 봐. 어? 지금 돼주나요? 와! 됐다. 마치 오픈? 아 근데 피가 없어. 아 근데 바이퍼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사이트만 먹으면 이길만한데? 오? 이게 나오지... 와! 와아아아아아 잘 싸운다. 와, 됐어. 김데모 아가니 털때마다 진지 라운드 딱이죠? 아가니 닫아야겠죠, 진지. 란던 빼고, 지금 가면 돼. 레버 채우. 오, 진지 형, 진지 형! 와! 진지 사랑하는 진지 형! 아, 기분 천사 뭐야. 힘들때로 힘들땐 찡이. 좋은데? 와, 찡이 형 때문에 이익이 될라 그러네. 아, 근데 프리킹 감독 빠른데, 이거 피할텐데. 아, 미쳤다. 아, 진짜. 아, 이거 길었어. 아, 근데 빙바늘. 아, 좋다. 아, 조금 피해야지. 아, 이거 짧게 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길었어. 진짜 원태형 이거 한 번 해줘야 돼, 진짜로. 한 번만 해줘. 시간 되나, B?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거 기운은 뭐가? 털어가지고. 선다를 안 줬는데도 지금 둘 셋 갈렸어. 야, 선택은 좋은데? 근데 이크닝이 빠르긴 해. 아, 근데 무조건 건진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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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에 걸 건지네. 김원태, 김원태! 나이스! 나 찡 있네. 안녕? 역시. 퇴징이다, 퇴징. 애원태. 나이스. 어디 보이잖아. 그니까, 그럼 총이 다 나오잖아. 가바이가 하나, 가바이가 하나, 썸띵이 하나 사주면 끝 아니야? 맞푸는 돈 대니. 아, 근데 레이즈 궁까지 빼줘가지고 진짜 존맛인데? 와. 와. 술 존나 좋다. 그냥 5% 쓸게. 이랬는데, 지금. 어. 어. 뭐야? 퐁 위치 뭐야? 어, 레이드망상 빠졌는데? 얘네 톤밖에 없는데? 발포 몰리까지 빠졌는데? 그거를 돈 썼다가 레이드망상 써가지고. 근데 A 싹 밀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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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게 또 영광을 못했고. 와. 와, 보수 익센이. 한번만 해줘. 김나랑! 김장식으로 좀 해봐. 너무 좋다. 미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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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우퍼야, 씨, 알 거야, 알 거야. 원테 형, 근데 저거 한 번만 죽여주면 안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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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삐에서 펌핑 줘가지고 지금 미드, 미드가. 어, 근데 어떻게 된 거지?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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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제발. 와, 와. 제발. 제발. 막내, 막내. 제발. 그 뒤로? 으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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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포리스 에이큰. 오. 어. 1v1? 1v1? 와, 캠프 잘 찍었다. 와, 너는 성공이 지났다. 와, 오도 좋았다. 와, 말도 안 돼. 데미, 데미 장식만큼 그 가장 액션 흔 게 없기 때문에. 얘랑, 얘랑 동무 이거, 이거 변덥니까? 와, 이렇게 분을 먹는다고? 와, 좋은데? 와, 정재성! 와, 힘든데 딱 하나! 정재성이가 수빗대 정재성이가 수빗대 A2 트랩을 고정했고, 계속 이번 라운드 때문에 했네 하나만 해주면 되네 빌덥 좋다 계단생고 몰라가지고 A만 잡으면 젠지도 할만한데 다중음이 베로에 있는 온다 오, 이곳에 있는 오, 저는 와, 거진 정말 놀라운 것 같네요 박스닥은 약간 무조건 오, 이거 지금 2라운드 카로는 이미지에 있는 B2 롤 오, 이곳에 있는 범인 오, 이곳에 있는 범인 아, 오, 오 네, 오 오, 오 오, 오 너네 이거 먼지킴 필드 타게 하면 너네 다음 라운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먼지킴 미안한데 방금 2킬 먹고 성장했는데? 뒤질래? 여기서 떨어져도 바로 끝 아니지 않아? 아련이겠든? 되네? 돼? 어? 빙나무 또 있네? 아 그런거 하면 안된다고 또 스태팅은 왜 물타기 시켜 너? 어? 이게 뭐냐? 어? 어? 아 그렇구나 음 건져?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7초 타고 들어오는데 죄송한 캔바조 죄송한 캔바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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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초 때 드러날까? 와 와 13점 주고 끝내는구나 나이스 어 야 밴드 타먹기다 이거 와 와 아픈건 아닌거 같은데 아픈건 아닌것 같은데 에임이 아프네 세게임인데 와 아 Hasnuk Cody 가발 60냉매가 진다 와 팀이 편해주네 왼쪽 뱅 덕필 되게 잘했다 근데 저기 소통이 존나 빨리 됐나보다 아 이게 맞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흠! 아 장실 갔다올게요 아 나구나 근데 진짜 큰 거 우와 와 와 먼치킨 다바이 그냥 아 우리 수비지 이건 기색 벗겼다 먼치킨 다바이를 컨택으로 닦았어 이 새끼 스파이였나 어? 와 이 각을 W에 앉아서 이긴다고? 진짜? 와 아 미안해 와 와 요맨? 요맨 크랙? 크랙나? 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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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이겨라 근데 요맨 와 이거 석가르텔이다 오? 와 와 진짜 이럴 수가 와 요맨은 진짜 크랙 와 이거 원래 이거 지금 이 작전이 원테일 TPTP 해가지고 저 석가르 가는 거였던 거 같은데 아 내 삐맨 찍혔어 이거 어? 야 멍키벌레 간다 멍키벌레 삐맨 기다려 삐맨 기다려 어? 야 야 야 굳이 아 내 타임이 없다 아 그냥 먼치킨 혼내주고 싶어가지고 이거 삐맨 보냈는데 뭐 저는 이명 뷔 다시 지우는 다시 지우는 다시 지우는 다시 지우는 다시 지우는 다시 뷔 다시 지우는 다시 지우는 방금 힘드네 페이퍼렉실들 힘드네 거기에 반해서 젠제 애들은 구성도 힘들지 않아 그래도 이성탄 스케줄 보다는 좀 덜 딱딱한 듯 왜냐면 우리 1분도 안 쉬니까 아 끝나는 바로 초대하더라 어 젠제 공개 아 뭐야 와 젠지 우리지 와 이 지랄 수비가 우리지 힐 힐 힐 수비가 우리지 원태도 힐 받아야 되는데 연장전 헷갈려 아 근데 이거 스카이가 힐 주느라 자리 꼬여가지고 망했다 그럼 분명히 강제리크에 가야돼 오 잘했네 오 X반데 아 피곤하다 쌍토 형 쌍토 형 던진다 이제 쌍토 형 이건 아니지 깜짝 놀랐네 놓치겠니? 덱스턴베 이거 뭐야? 미드 미드 야야야야 이거 추면 좀 일 난다 깔끔 중순하냐 중순하냐 보증 쌓일 것 같다고 빨리 끝내달라는데 봤다 와 독 좋다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낙템 받아가지고 말렸어 근데 에이 오픈 거 봤으면 에이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오 봤다 에이븐 있어서 테러가 영역 전균 잘 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번 가 에이븐인 거 알아서 안 갈 법도 한데 오? 야 여기에 시간을 태운다고? 너무 좋은데? 템 계속 하나씩 빠진다 1대1 먼지키네 1대1 오 와 와 너무 중요했는데 와 아니 아니 근데 먼지키네 떨리고 있다 여기서 그린다고? 잠깐만 다봐위 다봐위 다봐위가 다봐위가 원텍 두 통+, 깎아나요? 오 카mut 안아요 나 카론 내 맨 아 시간간인데, 시간 안됐네 한통만 막으면 끝나 연기갈끼, 자라 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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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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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씩 가야 된다 1호씩 가면 이김 원투만 보면 애들이 무서운가 봐 1호씩 가면 이김 진짜 이거 1호씩 한 번 좋아해 진짜로 진짜로 찡이 여기에서 기부천사 기부천사 모모트 루프 무비? 뭐야 루프 무비? 똑같은거 샀어 똑같은거 딱 들켰다 아 죽었어 3딩 3딩 죽었어 와 그러면 3대 1? 3대 1 3대 1 3대 1 와 바닥? 야 근데 야 해군 2호의 대기 2호의 대기 2호의 대기 이런거 간다 아 근데 이런 젠지야 유리하다 2호의 대기 1호의 대기 원치 2호의 대기 와 아 16점 중 끝내려고 했어 10개 이긴다 10개 아 10개 이긴다 10개 이긴다 10개 이긴다 10개 이긴다 아 용맨 아 와 세계에서 D3였다 근데 용맨 아 아 굿게임 웰플레이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